아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엄마 가시가 도착 장미였어 장미 하지만 오늘은 저는 남서방득이 제일 넋지경 같애서 기대되고요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빠져야 된다 물 빠져야 된다 안 된다 그 하이탈 물 온마다 빠진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맥주병 위에다가 이렇게 논으로 따야 돼야 논으로 따야 돼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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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장모님 주문 장모님 드십시오 아니 그냥 기란이 뭐냐 이거 다 뭐 어떻게 너무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 자네가 들으라고 내가 왜 나도 내 짐이 있는데 내 짐이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데 그럼 뭘 무거워 뭐 이렇게 많이 넣을 때 자 장모님 하나 드십시오 장모님 아유 가벼운 거 들고 가네 가벼운 거 들고 가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 한 일주일 있으려고 일주일? 아휴 뛰어놓고 오든지 데려 오든지 맘에다 해야 내가 왜 데리고 와요?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분 어떻게 여행을 좀 잘 보낼 파이팅 파이팅 가시죠 엄마 그래 네 그거 내가 들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야 아니 엄마 그거 제가 들게요 모르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 자 내가 들으라고 내가 보다 내 짐이 있는데 타세요 엄마 땡큐 아 이쪽으로 타서 들어가지 아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엄마 그러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땅 한번 보면서 어떡해? 아유 아니에요 거기다 덜어줄까? 아니에요 두 봉지 사놨어요 4위 조소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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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시숨이 여기서 보는 건가요? 정말 징그럽다 정말 징그럽다 정말 징그럽다 정말 징그럽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버지 반갑네 네 하나 단놔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정도를 들을게 제가 드릴게요. 여기 기타. 기타도 미쳐야지. 알겠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출장가 또 알아주고. 다음주에 또 출장가. 다음주요? 중동이지.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. 아주 재밌을 것 같아. 강화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? 한 시간? 네.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강화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?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. 요, 제이! 워! 내 위이! 변서방. 변서방은 누구지? 전희봉 선생님? 설마 전희봉 선생님? 뿅